또 들 수 있나? 어휴 네코 점프라는 게임이구요 어... 말 그대로 이제 고양이가 점프하는 게임이겠죠 시작해 볼까요? 옵션 아무것도 없고 레벨 1부터 튜토리얼부터 봤어야 되나? 어휴 움직이는게 마우스로는 안되고 WSAD랑 화살표 키인데 움직이는게 어구 움직이는게 영 아닌데 올라가서 스페이스바가 뛰는거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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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거 좀 올라갑시다 대각선으로 안가진데 어떻게 가야되는거지? 그냥 한쪽만 눌러야되니 올라와서 대충 알았네요 이제 이게 A고 D S W니까 한쪽만 누르면 되는거였네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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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해야 클리어가 되는거야 저 상자같이 생긴거를 다 먹어야되나 안 먹어지는데 튜토리얼부터 해야 될거 같은데요 이거 F키를 눌러서 상자를 상자를 이렇게 두는거네요 허이짱 허이악 대충 상자를 들어가지고 두면 된다 그건가보네요 허이악 허이짱 자 다시 저쪽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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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좀 다 불편하긴 한데 Making 아휴 어휴 재벌 어휴 어휴 저거 들고 뭐 안 띄어지나? 띄어지는데 왜 안 띄어졌지? 띄어지는데 왜 안 띄어졌지? 하나 두고 오유 이게 보는거랑 다르구나 올라가자 배경음악도 조용한거 보니까 뭔가 뭔가 힐링 게임 식으로 만든거 같은데 움직임 때문에 좀 그다지 흘림까지는 아니네요 왜 자꾸 뛰는게 먹통이 될 때가 있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 어이 두번 죽이니 아니 무슨 레벨 1이 이렇게 어려워 어이구 어이구 안 띄어지는 것만 어떻게 해줬으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자꾸 자꾸 안 띄어지니까 또 들 수 있나 어이구 아 또 못들고요 한번에 하나씩 두개 동시에 들려니까 갑자기 내던지단이 끝났네요 어이구 아니 선생님 레벨 1 좀 깨봅시다 어이구 아니 왜 자꾸 점프가 먹통이 되는건지 모르겠네 요 으얘 으얘 또 먹통이네 자꾸 이게 뛰는게 안돼가지고 점점 점점 답답함이 좀 올라오는데 자 천천히 왜 자꾸 먹풍이냐 마지막 하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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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로가야 돼야 나 하이 괜히 또 한 번에 내려갔다가 또 끝날 거 같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가서 레벨 1 깨기가 엄청 힘드네 여긴 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 왜 자꾸 뛰는게 목통이 되는거야 이건 놔져있는데 맵 생긴거부터가 벌써 불안하다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걸 밟자마자 없어지게 해 놓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자 가서 여기가 문제인데 어휴 아니 어쩌라는거에요 계단 오르는 것도 제대로 안되는구만 이게 뭐야 처음으로 레벨 2에서 막종하는 게임이 생긴거 같아요 자 이번에도 죽으면은 끝내는걸로 이번에 아니 왜 자꾸 안 뛰어지는거야 환장하겠네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는데 안 뛰어지면은 이야 진짜 저기에 공 한번만 놓고 끝내보죠 어휴 진짜 몇번을 누르는데 안 돼 제발 한번만요 선생님 한번만 가주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어휴 좀 되나 어휴 아휴 자 이 게임은 저로서야 도저히 안되겠어요 레코 점프였구요 무료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진짜 조작이 너무 답답하네요 점프 뛰는 것도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먹통일 때가 많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바뀔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뛰어지는 것만 좀 바뀌어도 좋겠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뒤에는 잠겨있으니까 3 한번만 하고 끌게요 아 처음부터 안 뛰어지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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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뛰어지고 두 번에 한 번 꼴로 계속 먹통이네 주워서 아 또 안 뛰어지죠 왜 안 뛰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 아잇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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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가는거야 저 사각형은 또 어떻게 들고 오나 올라가 올라가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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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아아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뛰는 것만 제발 뛰는 것만 해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먹통인데 아니 선생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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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되는 거예요 뛴 다음에 앞으로 가면은 늦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하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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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anız 막통되는거 계속 보느니 빨리 1,2,3을 다 깨면은 뒤에가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식의 게임인지는 보셨으니까 해보시면 해보세요 저는 답답함이 밀려오기 전에 가볼게요 오늘 게임 4개인가 했는데 4개 다 하다가 꺼버린 건 처음이네요